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K 렌터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24시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적 모임이 10인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 리오프닝과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차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SK 렌터카의 주요 매출 부분인 렌터카 사업 부분에서 유의미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 렌터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고차 판매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요. 15만 대가량의 중고차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 렌터카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이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터카 부분이 렌터카 사업 비중에서 높다 보니까 2020년도부터 지속이 되었던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도 타격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도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유의미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대의 고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터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사람들도 이제 오프라인 시대에 맞춰서 단기 렌터가 이제 확장세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렌터카 또한 단기 렌터카 부분의 성장 부분이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대기업군들의 중고차 시장의 출시가 진출이 이제 자유로워졌는데요. 우선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기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들도 한번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SK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장분도 기대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늦어도 5월 달부터는 리오프닝과 위드 코로나 시대가 확실하게 개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눌러준다고 할 경우에는 추천이 모아가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예전부터 굉장히 변동성이 높았던 기업이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흐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만 2천 원까지 급등을 했던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오토엔이나 K카 같은 라이벌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상장이 되면서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요. 그래도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 부분이나 그리고 시장에서 고객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이 기회장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올해가 고성장을 이루는 적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시장 상황을 이용해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1만 원, 1만 5백 원 부근까지도 모아가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 번에 큰 돈을 넣어 가시기보다는요.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 이미 추세는 기술적으로 상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만 2천 원 부근만 빠르게 탈환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대세 상승 구도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목표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만 2천 5백 원을 잡아드리는 부분들이 앞전에 존재하는 매물벽들이 두텁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2천 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 부간대에서 다시 한 번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1만 2천 5백 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만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할파 공약주로는 SK렌터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